네 어벤져 전략회 6월 16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저께 날씨가 비가 오더니 오늘 좀 날씨도 바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부터는 또 폭염이 또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날씨도 덥고 많이 힘든데요. 내일부터 서울대 의대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무기한 파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서울대 의대 의사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0명 정도가 일단 파업에 동참을 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의협이 18일부터 병원들 지금 파업을 한다고 그러네요. 현재까지 참여하겠다는 게 한 4% 정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파업하는 거 추석 연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추석 연휴 때 그렇게 병이 악화되나요? 연휴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병이 병균이 추석 연휴 알고 그날은 쉬는가요? 제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의대 교수님이면 뭐 상황들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연휴면 또 휴일이면 병균이 그냥 쉬나요? 그날은? 아유 오늘은 연휴니까 우리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정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놓고서 정말 이렇게 떠난다. 물론 저는 정부도 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접근 방식이나 등등에서 비판받을 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사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환자들 앞에서 정말 생명 앞에서 좀 더 우리가 겸허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의사분들을 존경하고 대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대 들어가면 그 히포크라테스 턴소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저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믿기지가 않네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래도 우리 의사분들이 물론 몇몇 지금 산부인과나 또 어린이 아동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희귀질환 관련돼서 이제 뇌경색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분들도 각 진료 과목별로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동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풀어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또 의사분들 또 집단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 줄어들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환자분들 정말 몸이 아파서 평생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병을 얻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견디다 못해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저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의사분들이 파업을 한다는 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거는요.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들 저는 이거는 정말 의사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 뭐 저한테 그러시겠죠. 너희가 의사 되봐라 안 그러겠냐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사들 지금 뭐 돈 버는 거 못 벌고 뭐 하는데 안 그래야 그렇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충분히 의사분들의 어떤 분노할 만한 지점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타협을 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지켜야 될 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의사는 안 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환자들 앞에서 좀 더 겸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치료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투쟁하시는 거고 이에 대해서 정부도 너무 쉽게 구청의 단속이나 그다음에 처벌로 모든 걸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로 풀어나가야 되지 그런 것을 고려하신다면 의사분들이 환자 곁만은 제발 좀 지켜주시라 하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한 시간 정말 죽음 앞에서 투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의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 어벤져스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되는 거 막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을 만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지금 어쩌겠느냐 어쩔 수 없다. 또 어대한에 대해서도 현실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류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 또 지금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의 움직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문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거 무슨 언론들 보고 무슨 애완견이다. 그리고 또 오늘 양문석이는 또 한술 더 떴습니다. 애완견도 과하다 이렇게 했고 또 노정면도 거기다 한술 더 떴습니다. 아주 그냥 쌍으로 그냥 아주 그냥 더러운 입을 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왜 틀린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조목조목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3명의 대법관 특히 그중에서 아주 좌파로 소문났던 김선수 노정희 등등이 곧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되는데요. 과연 대법관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가피성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인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호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숨망치환론. 왜냐하면 결국 입술이 없으면 이가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 관계로 성립을 돼야 된다. 그런 기류가 어떤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크게 보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용인하면 안 된다.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주저앉혀야 된다. 일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일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숨망치안이라는 게 결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숨망치안, 윤한은 전략적 파트너십, 동반자.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총선의 참패, 참패 원인이 당 쪽에 더 있는지 용산 쪽에 더 있는지. 사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약간 좀 부질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용산의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총선 참패 이후에 공식적인 당무 개입은 안 한다는 게 대통령실에 일관된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물 밑에서 어느 정도 의견 개진하고 이렇게 해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총선 참패로 인해서 당을 향한 발언역, 발언역이 조금 약화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작년 3구 대선 때 그때는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참모들이 나서서 주요 주자들을 그냥 주저 안치거나 아니면 저격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기류가 시간이 가면서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성태윤 정책실장이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는 30%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될까요. 지금 종부세 폐지 문제 또 상속세를 우리가 지금 최고세율이 60%입니다. 그런데 이걸 30% 인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용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약속 추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인구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관련된 부처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가부 지금까지 폐지한다는 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폐지도 못하고 장관도 임명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 장관도 임명하면 완전히 죽은 부처거든요. 공무원들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거의 유령부처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좀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걸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그렇게 세금하고 공무원들 놀려놓을 겁니까. 그러면 인구가족부 만들면 뭔가 이게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용산이 이 대통령실이 내옥한 현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190석까지는 지금 저 거야가 있으면 그 어느 어떤 법 하나 통과 못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점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냐 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뻥카만 계속 날리면 이게 지금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대통령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족부 만들고 싶죠. 그런데 야당이 협조 안 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야당이 협조 안 하면 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그냥 놔두는 게 그냥 그게 좋은 걸까요. 국정을 책임진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너네들 저 폐지 안 시켜주느냐 그냥 놔둬. 그럼 거기에 있는 몇백 명의 공무원들 월급만 받아먹고 아무 일 안 하게 시키는 거 그게 옳은 건가요. 그러면 현실적인 어떤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 이 당이 과연 이 국민의힘 가지고 지금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주 현실을 잘 짚어주셨고요. 참 답답한 얘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정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기서 뭔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총선 참패를 당한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고통이다.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신 승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전담수석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 의중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부조직법 개정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는 주석 하나 더 신설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돼야 되고 그거는 국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지금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일부 총선 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때 28청춘운동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민비조를 한 것처럼 이쪽에서 28청춘이다. 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을 찍지만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을 찍자. 이 운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운동하신 분들이 주로 한동훈 위원장을 많이 때립니다. 심지어 좌파다 해서 좌동훈. 좌동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쪽 분들이 많이 그쪽도 성향의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이걸 확산시키고 있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개퇴 김경률 차별연대에서 활동했던 좌파 출신이죠.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이 있으니까 한동훈도 좌파가 아니냐. 그래서 자꾸만 이제 한동훈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뭐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윤한 관계는 순망치안이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그런데 거기서 입술은 누구죠? 한동훈이에요. 이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뭐냐 하면 입술이 이를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 이 세력이 그냥 입만 열면 윤석열 탄핵이다. 인기 단축 개헌이다. 탐녀는 너무 길다. 탄핵만이 답이다. 이따위 그 망발들을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대고 있고. 이재명이 좀 더 대법관 바뀌는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서요. 어차피 2027년 3월 대선 전에 피의 선거권 날아가게 될 그런 위기가 점점 현실화 된다면 이재명도 조국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조기 대선만이 답이다. 그렇죠? 조기 대선만이 답이다. 그리고 탄핵 이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조 세력의 그런 무도한 공세를 일단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용산이 바로 나가서 이조 세력하고 거기서 격투를 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못하죠. 여당이 해줘야 됩니다. 여당이. 직권당이. 여의도에서 이조가 그런 식으로 도발하면 뭔 헛소리하냐. 그들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필요하면 그냥 또 반격도 가하고 하는 역할을 지금 여당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에 우리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그런 전투력 없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물론 한동훈이 이끈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건 맞습니다. 한동훈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군 중에서 한동훈만큼 저쪽하고 맞짱 떠서 저기에 급소를 찌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이 그 역할을 하는 거가 대통령도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84조 이것도 겉으로는 이재명 공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보호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허구헌날 무슨 좌동훈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거는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제일 목적이 뭔가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고 3년 동안 임기를 정말 잘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닌가요. 그 목적에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 목적에 동의 안 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윤 대통령을 어떤 이런 방어막이 무너지게 해버리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도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가 있으려면 어쨌건 윤 대통령을 이런 탄핵이나 이런 바람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내는 거 그래야지만 본인한테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지금 자꾸 무슨 용산에서는 일부 비서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망해야 된다 한동훈 하면 우리 공격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바보 같은 일 아닌가요. 아니 한동훈이 지금 윤 대통령을 공격해서 그러면 다 무너지면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미래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유튜버들 자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공격하고 그러시는데 그럼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이런 지금 이런 국민의힘 가지고 과연 저들의 지금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선의 방어는요. 최고의 공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이재명 어떤 세력과 이 세력들을 정말 적절하게 공격하고 또 거기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얻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얻으면서 공격해내고 이러는 게 최고의 방어 전략 아닌가요. 그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똘똘 내부에 뭉치게 하면서 적에게 아픈 지점을 정확하게 공격해 타격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펴는 거 필요하지 않나요. 그럴 걸 하려면 그러면 누가 맞느냐 이제 그걸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무조건 얘는 안 돼. 왜.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무슨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입니까. 참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 이재명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 내부 분열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용산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없으면 본인들로서 어떻게 싸울 겁니까 지금. 저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들이 저는 상식적인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 속에서 뭔가 구성을 해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축구장창 안 된다는 홍준표 시장 무슨 당 망한 사람 그럼 홍준표 시장 나오시든가 본인이 그냥 당 살리려면 본인 나오세요 그러면 뭐 하러 그러면 뒤에서 맨날 비판만 합니까 당 망치 세력이 당을 한다 그럼 본인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 그 뭐 애꿎은 대구시장 그거 잡고 있으면서 계속 저렇게 뒤에서 그냥 애꿎은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한번 살려보세요 그럼 본인이 나와서 국민들 지지받고 당원 지지받고 한번 살려보란 말입니다. 왜 못하면서 그런 뒤에서 그냥 계속 저렇게 애꿎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홍준표 시장 또 심평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한동훈 저격에 나섰고요 뭐 그냥 한동안 또 은인자중하던 김기현 전 대표가 요새 좀 움직여요 그래서 뭐 반 한동훈의 선봉장을 자치하고 나섰는데 제발들 그 배지를 뭐 4선 5선 뭐 또 광역 단체장 아 그 그 한 그 뭐라고 경력 아 그 무게 그 무게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며칠 전에 정치부 기자들이 김재섭 의원이 뭐 김기현 전 대표 의원 방에서 한번 나오는 걸 누가 못 겪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건 하나의 추정이에요 추론 추론 추론인데 김재섭 의원을 활용을 해서 한동훈이 51세인데 이제 37세 인 김재섭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뭔가 타격하는 뭐 이런 거를 혹시 뭐 계획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에 추론이 나왔는데 근데 김재섭 의원이 바로 에 자신은 친윤 등에 엎혀서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근데 뭐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했다면 정말 유치 찬란한 겁니다 유치 찬란해요 예 저는요 정말 이 김기현 대표 제가 말씀을 안 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 결국 그 알량한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당 대표직도 버려버리고 지역 가서 울산에 숨어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수도권 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라도 있었나요 장재원 의원은 정말 이 저 본인의 의원직을 던지고 어 백의종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역구에 숨어서 어 국회의원 딱 뱉지다니까 이제부터 뭐 뭐 실패한 리더십은 어떠고 좋더고요 본인은요 성공했습니까 정말 그래 놔놓고 이제 무슨 말을 지금 말할 자격이라도 있나요 본인이 도대체 이 당을 어떻게 만들어 놔놓고 어 그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알량한 이익을 통해서 당 대표직이라는 그 중대한 직책을 던져버리고 더군다나 이준석이를 갖다 끌어들여서 뭔가 도모해보려고 하다가 들통나고 무슨 지금 와서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운운하고 하는 겁니까 저는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윤 대통령을 위한다고 나선다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장애찬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무슨 뭐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혹시 입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당의 지시를 어기고 당의 명령을 끝까지 그냥 완주해서 이런 결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할 말이라도 도대체 있는 건가요 제발 좀 저는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당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뭐 결심을 굳힌 것 같고요 이번 주 주 중에 수요일 목요일 중에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승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돼서 당원 당규 그러니까 8대 2로 바꾸는 그 개정 작업이 완료가 되면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 즈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 누가 나올 것인가 뭐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김재섭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 친윤들도요 이 총선 전의 친윤과 총선 후의 친윤은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총선 전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이 당에 대한 이 그립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좀 일사불란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의견 통일도 하고 집단 행동도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다면은 총선 이후에 이른바 친윤은 좀 분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분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나중에 녹음 파일까지 까버리는 뭐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친윤 분화의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윤 중에 또 일부는 그래도 그 대중성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한동훈의 대항마로 세워서 뭐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노력을 일부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친윤은 아 그래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야 그걸 또 어디야 하는 현실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 김기현 의원처럼 또 다른 뭐 꿍꿍이 석을 꿈꾸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이제 친윤도 하나의 집단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신동욱 의원이 무슨 뭐 친윤이다 그런데 제가 신동욱 의원하고 제가 뭐 친구니까 제가 뭐 통화도 하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를 뭐 본인도 강조를 해왔습니다 본인은 이 친윤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당이 필요하다면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친윤 프레임 자기 절대 아니다는 이야기를 꼭 이렇게 강조해 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아마 언론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좀 선을 그은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은 친윤 비윤 뭐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이 정말 강한 공격력과 단합을 가지 않으면 이 방어선이 뚫려 버리면요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런 어떤 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쓰나미가 올 때도 튼튼한 방어막이 있으면 뒤에 있는 것들은 보호해 줄 수가 있잖아요 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완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제 뭐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이라고 그러고 뭐 공격하는 거 보면 그만큼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럴 때 적절하게 그걸 공격도 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을 좀 해결해 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또 민심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근데 뭐 내부에서 뭐 친윤이 어떤 비윤이 어떻고 친윤 비윤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우리가 뭐 저 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다수 의석이고 무슨 뭐 여유가 있는 정당인가요 지금 그런 거 따질 수 있는 정당인가요 그렇게 와서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거 저쪽 향해서 좀 해보십시오 언제 이 국민의힘원들이 이재명 비판하고 조국 비판하는 거 한번 올려본 적 있습니까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기껏 한다는 게 그냥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어요 내부 공격이나 하고 있고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런 지지자분들의 어떤 염원 이 걱정 이런 걸 일말이라도 좀 생각을 하면 제가요 이 주말에 좀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저를 아는 거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부탁하시는 게 제발 좀 보수 좀 제대로 좀 살려주고 우리 좀 이렇게 좀 우울증 좀 덜 해주고 그런 부탁들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플레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지금 정치할 수 있는 주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세요 지금도 이제 댓글에 보면 당신들은 뭐 윤석열 편이냐 한동훈 편이냐 그런 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유치찰라는 질문은 저희는 이제 사양합니다 사양하고 진정한 어벤져스 애독자라면요 이거를 우리는 전략회의 아닙니까 어떤 게 우리 진영의 이 당을 재건하고 재직권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 그것만을 오직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당정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은 당대표가 된다면 친윤의 길을 걸을 것이냐 비윤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반윤의 길을 걸을 것이냐 그런데 아까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현장님이 얘기했지만 친윤비윤 이런 식의 프레임은 아주 이제 후진 프레임이에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저는 거기에는 정답이 나와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당정관계입니다 건강한 당정관계 건강하다는 건요 정말 이조 세력들의 무도한 도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방어하고 싸울 때는 같이 싸우면서 또 어떤 정책 예를 들어 연금개혁이다 뭐다 주요 정책과 이런 것들에서 협력해서 뭐 할 것들은 같이 해야 되겠지만요 이게 항상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현장님하고 저도 가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고 부자관계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는 좀 당이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도 사실 선거 때 말이죠 이제 용산 쪽에 사실상 많이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맡겨놨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당의 입장 당의 입장이라는 거는요 당은 거의 일상적으로 유권자들하고 접촉하잖아요 접촉하니까 민심을 읽어내는데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서 원래 이 이상적인 당장관계는 민심 수렴해서 그거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이 당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나온다면 당이 이제 분명히 할 말은 하고 혹시라도 판단이 조금 잘못됐었다는 그걸 바로잡기 위한 뭐 그런 과정에서 체얼한 토론 같은 거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하나 좀 공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상징적으로 지난 총선 과정 중에 대통령이 의정담화를 발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있을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대통령실에 도대체 어떤 입장으로 이걸 발표하시냐라고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태훈 당시 실장이 원칙대로 갑니다 2천 명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2천 명 고집하면 이거 선거 망친다 이걸 좀 대통령의 유연한 입장을 발표를 하셔야 될 거다 만약 이거 유연한 입장 발표 안 하시면 내가 이 비대위원장직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거의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51분 동안 그 의정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0석이 날아갔습니다 10석이 빠졌어요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성태훈 시장이 급하게 나와서 우리 2천 명 고집하는 거 아니다 뭐 우는 하겠지만 이미 그때는 다 사실은 그 전에 물 밑에서 의대 측과 대통령실 일부에서 뭔가 협상이 이뤄져서 대통령이 2천 명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한다고 그러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거 다 이야기 됐어요 그런데 그 51분 발표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당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보십시오 그 문제 의대 담화 문제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수치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론조사상 10석 넘게 날아가 버렸어요 바로 선거 임박해서 어떻게 그런 거를 정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지금 잘 됐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당이라는 게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정무적으로 안 맞는 것들을 당이 견제해 주고 당에서 해줘야지만이 가는데 아니 대통령 뭐 2천 명 가자 고집한다 아니 그게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유연하게 해서 해결됐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악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런 거 하나만 공개해 드렸는데 그 숱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당과 용산이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심에 좀 민감하고 여론에 어떤 하려고 그러면 당이 좀 더 제대로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용산에서도 이제 어대한을 이제 현실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기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합심을 해서 또 건강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자꾸만 뭐 한쪽 편에서 누구 그냥 못 잡아먹고 안다리고 이런 사람은요 저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조국한테 가서 상장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는 어쨌거나 뭐 저희들 비판하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 목표 단순합니다 정말 3년 동안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저 정말 이 세력들 이조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제를 해주면서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거 저희들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민심을 얻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에선 오로지 그 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하셔도 좋고 공격하셔도 좋은데 일부에서 저희들 그런 마음 자체가 뭔가 불순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 다 지켜봐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심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들 인정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